자, 십지를 표하는 대중이라 도리천왕 한이지 다시 또 한량없는 33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석가인다라 천왕과 보칭만음 천왕과 자목보계 천왕과 보광당 명칭 천왕과 발생희락계 천왕과 가애락정념 천왕과 수미성음 천왕과 성치념 천왕과 가애락정화광 천왕과 지일안 천왕과 자제광명능가고 천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일체 세간의 강대한 업을 일으켰습니다 석가인다라 천왕의 찬탄이라 아념삼세일체불의 내가 생각하니 삼세 모든 부처님의 소유경계 있는 바의 경계가 실평등하시니 다평등하시니 여 기국토 그 국토가 무너지고 개여성 이루어지는 것을 이불 위신 개 덕견이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다 보도다 여기서부터는 세주묘품 말미로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십신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권강신이 부터 시작할 때는 십신대중은 누구였죠 보살대중 보살대중이었죠 그죠 보살대중 중에서 동명보살은 십신에 해당이 됐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신이 도원 공동모라 십신을 상징할 때 현수품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개송이 서장이나 서녀나 서녀의 우리 사제 배울 때 신혼거사 편이라든지 서장의 여러 군데서 대종고서님이 가나선을 주창하면서 신념 믿을 신자가 도의 근원이야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함경 현수품을 인용해 가지고 가나선을 주창하면서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량일체 재선법이라 장량한다 일체의 보살행을 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공덕행을 짓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공덕은 유식에 보면 오이백법 천친보살이 해놓았을 때 뭐라 했죠 믿음은 공덕을 기하게 여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오이백법 도표 있죠 믿을 신자 십선법 11가지 중에서 제 1번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1번이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믿음이죠 저 사람이 신심이 있다 없다는 무엇을 판단한다 행동을 할 때 박복하게 하느냐 공덕이 있게 하느냐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복과 지혜 기, 불, 양, 족존 두 가지가 만족하잖아요 바라밀 행으로 볼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복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냐 그걸 공덕이라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덕을 인해서 반냐 바라밀의 지혜가 구비된다 대충 답이 나왔죠 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밀 행을 행할 수 있는 공덕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머니가 되잖아요 지금 신이 도원, 공덕, 모가 되기 때문에 장량일체, 재선법, 모든 선법을 장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 믿음이 이제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죠 첫 번째 믿음은 자성청정, 여래장성의 우리의 자성여래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믿어지는 것이 불보, 법보, 성보, 삼보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다 이 네 가지를 사신이라고 예로부터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추고 모든 바라밀 행으로 가는데 이것을 이제 수행을 하는 상중하 이 근기들 중에서 하근기에서는 사성제법과 십이영기를 관한다 그리고 상근기는 뭐라 하죠? 보살행을 실천한다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중에서 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까지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지혜가 얻어진대 앞에 걸 다른 말로 묶으면 개정해라고도 하죠 개정을 통해서 뭘 한다? 해를 얻어서, 해의 지계 늘어서 일체 중생을 그거는 이제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방편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죠? 이 방편을 통해서 지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간이 지간은 이제 귀신 놀고 한번 참조해보세요 아홉 가지 단계로 사마탑,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원효 스님이 소를 붙여놨거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2학기 때 자세하게 그거는 제가 늘 수행 관점을 두고 있는 점이라서 아홉 가지 관점을 알고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침몰되든지 덜 떠든지 그때 어떻게 자기를 연불하든지 하두를 하든지 어디 일상의 바람일 행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그 아홉 가지의 사마타 조건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알고 아는 사람하고 모르고 아는 사람하고 그게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거의 잔머리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나중에 뭐 하지 이렇게 잘못 자세히 보면 그걸 외도 삼매라고 하잖아요 삼매를 얻기는 없는데 외도 삼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와 이익 쪽으로 따라가 있습니다 삼배 옷을 조금씩 모시잖아요 빳빳하게 날아가듯이 입는다든지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거 방편이지 말고 선정까지 붙어가지 이것은 새의 왼쪽 날개와 같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새의 오른쪽 날개와 같다 자비를 흔히 방편이라 하잖아요 자비와 지혜가 양쪽 날개가 구비되는 것과 같다고 원여서님 발심장에서 쭉 해놨잖아요 그게 전부 사실은 보살행, 수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보현보살 위주로 해서 보짜돌림의 보살들이 열 명이 십신을 상징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상징했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현수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환경을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읽으신 분들이니까 읽었다고 전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량일체 재선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단제, 어망, 출, 애루라 내 마음속에 번뇌에 막 얽히고 슬키고 돼가 있던 것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끊어진대 번뇌로부터 막연하게 끊어지고 의심의 거물을 벗어났다 이런 허울 좋은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어느 번뇌, 어떤 번뇌, 어디만큼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꽉 차 밖에 있겠어요 해운대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우리의 잡된, 이제까지 저질러온 여러 가지 잡망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백급 적집제 천수기야, 위로가 돼도 보통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일념돈탕진, 여하, 분고초, 멸진무엘 한생각이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관점을 놓고 지금 시성정각을 쭉 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번뇌와 생각과 좋든지 싫든지 생각이 일어난 것들은 마음이 일어나서 불생불매 일어나서 생멸로 가가 있는 걸 전부 다 먹어갔던 건가요? 비가 오면 마당에 고인 물 위에 물거품이 하나 일어났는데 있을 때는 영롱하게 물거품이 찬란하게 보이지만 그 물방울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물로부터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든 망상도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허망하게 존재하다가 바람 한 번 불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푹 꺼져버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한생각 꺼지는 거 우리는 비눗방울 같은 거 부구라고 하죠 낙보하상 적어놓으세요 낙보하상 부구가 부구 거품 굳자 뜰 굳자 누구 거예요? 즐거운 낙보하상 그렇죠? 낙보하상 부구가를 보면 우리 온 색신과 정신적인 갈등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자세히 써놨거든요 간센보살림하고 동급이라고 하는 건 지공하상 있죠? 지공하상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늘 환경을 공부하시면서 참고를 해봐야 될 책이 써놀에게 대성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성을 찬탄한다 그리고 지공하상의 14과송 14가지 조건 색과 심이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정과 동이 둘이 아니다 고요와 산란이 둘이 아니다 또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을 14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쓸어놓은 것이 지공하상의 14과송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찬탄하는 노래가 대성찬이라고 하는 19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와서 원조가 돼가지고 어떤 거를 양산해내냐라면 신신명 신신명의 원조가 누구예요? 대성찬입니다 대성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육조스님의 대단한 천재 제자 저만큼 똑똑했던 스님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형각 영각 형각스님의 정도가 그 정도가가 모천이 어디입니까? 전부 대성찬입니다 14과송과 대성찬 있죠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원룰 근원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원을 읽어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뭐 때문에 보현보살을 십신에 배대했는가 그 다음에 해월광대명보살부터 해가지고 이명보살 이름이 다른 보살 때는 어디에 배대했죠? 발심주 발심주 했잖아요 그죠? 발심주 해가지고 직근강신이 치지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발심주를 해서 어제 지난 시간까지 끝난 게 일천자, 등벗개, 무량, 해양, 십해양 부분 그죠? 거기까지가 사면위가 끝나고 오늘 할 부분은 십지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십지 부분 이래 보니까 이거 급이 달라요 벌써부터 십지부터는 이걸 설명해야 되나 말은 넘어갑시다 날 잡아가지고 자세하게 꼬물 묻혀서 꿀 찍어서 해드릴게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하려던 게 머릿속에 부르륵 스쳐가는 게 십이 연기에 대해서 쭉 흘러갔거든요 여하튼 거기에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연기법 중에서 중간을 딱 자르고 들어가면 촉과 수 수연에 하는 수 있죠? 수 그러니까 무명연행하고 행련시의 시계 명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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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임 육임 연 촉 하잖아요 그죠? 촉의 수를 이렇게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수의 위쪽으로 이렇게 닦아 들어가는 영유보살 물결을 거슬러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까지는 사면위까지는 천천히지만 떠내려가는 중인데 여기서부터는 뱃머리를 돌려서 서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가나선 할 때 한사 때 올라가면 열사 때 물러나고 한사 때 올라가면 열사 때 물러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순간이 공부가 안 되는 것지만 그 자리가 공부하는 그 자리라고 대회사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으로 고락을 끊기는 끊었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시집을 가기는 가는데 아직 시댁에 익숙하지 못한 이 상태가 지금 여기 도리첨부터예요 십지보수살 이제까지 살던 친정살이의 그런 살림살이를 싹 정리해버렸다 이런 상태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이해는 가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종으로 있던 이 상태를 별을 모판에 있다가 뽑아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모판에 있어가지고는 지가 나중에 나락이 꼬라지가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오늘 또 흥분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지금 도리천 할 차리죠? 이라고 천천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5분 지나버리면 순간적으로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는 다 틀린 겁니다 비유는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비유는 그 비유는 딱 늘 맞는 건 아니에요 적시에 적시에 떠오를 때마다 비유하는 것이라서 그러나 설명인 적시는 그렇다 모판에 있다가 사면 위에 있다가 분리돼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에 한쪽에서 모판에 키와가지고 인원 전원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한 서너 포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알곡식에 연결해 가잖아요 실제로부터 10지부터는 자기의 깨달음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귀신 놈 같은 데 분류를 수분각이라고 그래요 수분 수분은 알죠? 무슨 숫자? 다를 수 분자는 목분자 분수하잖아요 그죠? 몇 분지 몇 분지 몇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열 단계로 나눠 놓고 10분의 1은 뭡니까? 한의지 10분의 2는 2구지 10분의 3은 발강지 10분의 4는 예매지 10분의 5는 난성지 10분의 6은 현전지 10분의 7은 원행지 10분의 8은 부동지 10분의 9는 선해지 10분의 10이 되면 법운지가 돼서 온천지의 법의 구름으로서 비를 내려서 자타일시 성불도 한다 법운지가 바로 등각이죠 등각 그래서 등각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뜸들이는 것을 금강관해지라고 여러분들 른경에서 배웠죠? 금강유정이라고 하죠 금강유정 등각이 된 당태에서 다시 한번 뜸들인 것을 금강간해지라고 뜸들인 간해지로 넘어가면 묘각 환하게 다 하신다니까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는 건 절대 아이고 처음에 봅시다 믿음이 십신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빼짝 마를 간짝 간해지라 그래 그죠? 그 간해지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3점차를 닦아서 간해지를 얻게 되면 빼짝 마른 지혜가 도단하면 지혜가 도단한 다음에 얻어지는 마음이 믿음이요 왜 우리한테 믿음을 얻을 수가 없냐라면 3점차를 닦지 않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수행자가 3점차는 뭐죠? 제기조인 제거해라 조인을 조인은 뭡니까? 오신체를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제기조인 옆으로 도와주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라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수원리 악어하고 우리 친구는 현선하는 얘기 있잖아요 음식도 악하고 탁한 음식 먹지 말고 사람도 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또 테레비나 영화 보고 이럴 때도 악하고 탁한 것은 절대 내가 접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기조인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고기정성 내 마음 안에서 탐진치를 범하려고 하는 그 악독한 마음 있잖아요 이것을 닦아내야 된다 그걸 비유하기로 그래놨죠 여기에 물을 한 그릇 받아 먹으려 하는데 이 그릇 속에서 독이 잔뜩 묻어가 있다 처음에는 뭘로? 양재물이든지 재료 가지고 막 닦아내야 되잖아요 세제로 닦아내고 또 물로 헹궈내고 씻어내고 몇 번 헹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삼독심의와 악독한 게 있을 때는 바깥에 환경을 아시 빨래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제해서 뽀독뽀독 빨고 또 유연제에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햇볕에 빼짝 말리고 이렇게 하듯이 재기조인 그 환경에 휘말리지 말고 고기정성 안쪽에 악독한 마음을 뽑아내고 위기현업이라 그래도 내인데 여습이 남아가지고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돈을 주면 돈에 따라가고 또 정을 주면 정에 따라가고 이렇게 후달릴 때가 많잖아요 그것도 아차 싶어서 퍼뜩이 돌아설 수 있는 그 위기, 그 현업, 현장에서 현행범이 될 때 그 업을 등져버리라 위, 하지 말아라 재기조인 고라고 하는 것은 파넬고자잖아요 좋은 길을 짤 때 확 한 해까지 짜내버리는 거 그죠? 고기, 정성 우리 안쪽 마음 안에 아주 악도한 걸 짜내버리고 그 다음에 위기현업 그래도 눈앞에서 업을 따라 김유신의 말처럼 마클로 가려고 할 때 그 말목을 과감하게 쳐버리라 그러고 나면 뭐가 도단한다? 신심이 도단한다 신심이 도단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뺏장마른 가네지가 도단하고 가네지 위에서 뺏장마른 사막 같은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무슨 공덕을 짓겠어요 네 올라, 내 올라야 내가 서서 이의 덕실만 따지다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계산하다 살다 가지 남을 위해서 경전을 전하고 이런 건 안 되거든 한 서너 분 계시지만 두 분 계시나 오늘 머리 깎으라면 죽어버릴 것 같다니까 절대 깎을 수가 없다니까 돌아보지 마시고 본인이에요 본인 깎으려면 확 깎아보고 깎은 공덕도 만만찬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 도단한 신심을 바탕으로 이때까지는 범부 중생이라 그게 삼매의 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피력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삼매래가 들 수 있는 작은 삼매라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몸과 말과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점차를 10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0행 행동으로 이해가 잘 되면 오늘 써놨는 대목이 행동이 완성이 되면 처음에 신장 믿음의 창고가 갇혀진다는 거에요 두 번째는 괴장 괴율이 청정해진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러다 이제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미래 거로 조금 생각하지만 거의 다 지나온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양심에 삐끗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게 참장 괴장이라고 하는 창고가 생겨져요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검고처럼 완전히 돼가지고 잘 갈무리 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참회하고 뉘우치는 게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들어와요 강의가 안 들어와요 법문이 오늘 결석해버리는 거야 아니 농담해요 진짜라니까 어제 여러분 특강 했잖아요 특강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은 내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참회 안 받아요 암안이 강해 그러니까 남이 지적하면 굉장히 따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지 저 사람은 제가 뭐 뒷 끝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예긴 적성 거래되어 있다는 거에요 불교라는 게 허투루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탐심 많으면 그 다음에 진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눈이 뒤집혀버리고 그죠 이렇게 탐진치 만의견도 순수되어 있고 하다 못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밥 먹으면서 잠시 얘기해 준 게 돼 지수하풍 공견식이라고 하는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지수하풍 지수하풍 쓰잖아요 이것도 순서대로 치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써밀 수 있는 거는 불도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것보다 뭐가 써미냐는 구체적으로 물이 싹 써밀어 들어와 땅에 그러니까 지는 나 지금 뭘 하합한다? 수, 물을 하합해 물은 뭘 하합하고 바로 땅길 수 있냐 하면 불 기운이 들어오면 따뜻해지는 거에요 물이 덮여지고 물을 갖다가 화합하기 때문에 화합 기운은 뭘 갖다가 화합하냐 하면 하풍 그렇게 불을 붙여놓으면 뭐가 따라와요? 같이 바람이 불 속을 싹 따라와 불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에요 그리고 바람 기운은 또 뭘 땡겨요? 콩! 하! 여러분들 천재다 천재 지수하풍 공견식 자 우리가 내가 안이비 설신이도 그랬죠 눈은 멀리 본다고 제1번 안 귀는 두 번째까지 들려요 그죠? 저 멀리 별까지 소리 안 들리잖아 이게 안이비 설신이도 눈은 저 멀리 귀는 조금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코는 조금 더 가까이 맛은 더 딱 달라붙어야 되고 몸은 막 꼬집어 뜯어야 되고 안이비 설신의 이것도 강도의 순서 따라 그죠? 범위의 순서 따라서 안이비 설신을 해놨지 그냥 색상왕 미촉법으로 맘대로 그렇게 안 써놨어요 불교는 동서남북도 어떻게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동남 서북 그 다음에 동북 동남 서남 서북 하방 상방 시방을 꼭 그래야죠 뭐처럼 해가 도는 것처럼 순리대로 우리는 서울 같은 데는 유교적으로 해놓으니까 동서남북 해놨지만 불교는 어떻게 해요?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0지까지 오면 그러니까 10회안까지 끝냈다 합시다 10회안까지 끝내고 10지 오기 전에는 삼현위와 성인위는 또 다른 거예요 고락이 발생하는 상태가 한 번 끊어진 한 생각이 처음으로 분별사식이 바깥으로 외변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삼매로 갈 수 있는 선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한 번 딱 끊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 전에 사가행이 있어요 사가행이 뭐죠? 인위, 난위, 정위, 세제, 일이라고 하는 이 사가행의 행격막을 또 통과해야 뭐가 된다? 십지보살에 올라갈 수 있는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가 있지만 능경이 참선교제로서는 제일 좋은 실참교제예요 능경이 다 자세하게 되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더 참고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쫀까빠 스님의 보리도, 차제 아주 좋은 책들이죠 보리도 차제와 원효스님의 귀신론 지금 능경 이런 게 주로 의지해서 참선하지 않는다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상하게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공식이라 공식 그런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자기의 업에 따라서 다양한 현실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작은 환경이라고 권할만한 게 있다면 원각경 우리가 강원에서 배우는 능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수행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요체만 딱 뽑아낸 경전이다 다른 것도 아주 훌륭한 책이 많지만 만만하게 볼 책이 아닙니다 또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야 돼요 그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책이 지금 보는 무엇이겠어요? 황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시기 싫으면 환경만 열심히 보면 돼요 몇 건 안 되잖아요 80건 그래서 오늘 이제 10지를 표하는 대중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각행을 통과하고 세속적인 모든 걸 통과하고 나면 다시 폭포를 차고 오르는 잉어처럼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대중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늘 천자를 다 붙여놨어요 수행하는 거 10지 이상부터 입법 개품에 가면 또 무슨 희목관찰 중생신 적정음의 주야신 이렇게 붙는 게 있잖아요 주야신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10지 경지에 밤을 밝혀서 캄캄한 밤에 자기가 눈이 밝지 않으면 남을 인도할 능력이 없잖아요 스스로 햇불에 될 수 있는 사람은 10지 보살이다 마야부인 천주강 덕생동자 유덕녀 뭐 이런 나오는 대목 있죠? 그 대목은 등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등각은 입법 개품에 등각 마야부인은 누구를 탄생시겠다? 스가모니 아 곧 부처님이 탄생하시겠구나 선제 동자가 곧 부처가 되겠구나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마야부인부터 마야부인부터 마야부인은 대빵이에요 천주강려하고 뒤에는 10명이 쪼가리들이 쪼가리라 해야 되는 모양이 좀 뿌시레기같이 따라오고 그래 그때는 마야부인하고 10지 보살 10지쯤은 되고 한번 보세요 경제를 보는 그런 이혈이 있어야 돼 이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오직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밖에 없죠 그러면 마야부인을 만나고 뒤에 미럭보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10지 보살을 만날 때쯤 되면 그 배경이 환경은 어느 지역쯤 돼야 되겠어요 우리 서울대구 부산이 이렇게 된다면 가비라스 그렇지 가비라는 가필라는 부처님의 육신적인 탄생지고 그죠? 마갈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적인 탄생지잖아요 그죠? 그 입법개품 그 뒷부분 거기 가면 전부 다 마갈타 아니면 가비라야 이러면 우리가 뭘 짐작해야 돼요 곧 성불하시겠구나 누가? 선제 동자가 고동내서 나오면 고동내서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게 그걸 보면 천년 보고 백년 봐도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그 단순한 색깔도 가리지 못하는 눈 먼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눈만 뜨면 희고 검은 거 금방 아는데 그런 걸 서산서님은 그려놨죠 여음수에 냉란을 자제라 고기가 물을 먹으면 차갑고 뜨거운 거는 스스로 잘 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지품 도리천이라면 아 하늘이다 하늘은 어떤 게요? 밝다 하늘이 단지 밝은 게 아니고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다 그죠? 하늘은 어때요? 밝기도 하지만은 툭 터져가 있다 맑다 그죠? 밝고 맑고 깨끗해서 그냥 구름이 가든지 새가 날든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고락을 초월해버린 사람들이다 됐어요? 이러한 것이 이제 하늘을 하늘이랄 때 새파란 하늘 저 하늘 뜻하는 게 저걸 비유로 삼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늘 같다고 하는 것은 종기하기도 하지만은 환하고 밝고 사방으로 툭 터져버린 소견이 막힘이 없는 무해 자제한 사람을 뭐랍니까? 십지보살 하늘 같은 사람 고해도 고통에도 얽매이지 않고 즐거움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33천왕을 도리천이라 하죠 그들이면은 쓰가인다라 천왕가 해설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천왕은 일체 세간의 모든 착간업을 부지런히 이끈다 제석천왕이라고도 하며 도리천에 있으면 큰 복업을 갖추고 소욕 증거한다 조그만 욕심으로써 청정하게 거주한다 우리 흔히 소욕 지족이라 하죠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크게 바라는 바가 없으면 소욕이라 합니다 소욕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데서 어떤 조건이든지 만족할 줄 알면 지족이라 합니다 소욕 지족 지족처럼 또 도설천이 되겠죠 사실은 수미산의 사야면에 각각 8대 천왕이 있고 제석천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33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탱화 보면은 전부 다 어디에 근거했어요 하암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천왕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철룡 8부 중 다 해봤잖아요 근강경에 나옵니까? 아니죠 능경이 다 아니고 그렇죠? 오직 무슨 겨? 하암경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석천은 갖추어 말하면은 석가 제한인더라이며 석가는 능하다는 뜻이고 제한은 하늘이고 인다라는 왕이라는 뜻이다 땅의 가장 높은 꼭대기 하늘에서 사방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래놓고 뭐 넘어갑시다 이런 해석하자면 오늘도 다 못한다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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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